아이애아 지금 이제 코팡안 섬 숙소를 체크아웃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팡안 섬 근처에 있는 섬 이름이 바로 꽃타오입니다 코팡안에서 꽃타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짜 귀엽게 생겼네 여기 집주인 분께서 택시들이 다니는 메인도로까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신다고 해요 고마워, 선생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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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고마워. 안녕. 아, 이거 같은데. 잘 있나? 오케이. 고마워. 피터. 나이스 미치, 피터. 마티아스. 마티아스. 나이스 미치, 마티아스. 마티오. 아리젠티나. 아리젠티나. 지금 풀문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다음 여행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장르. 우유. 줄 서있는걸 보니까 이거 같은데. excuse me, if i want to go to Tao, where is the place to buy ticket? 여기. 마티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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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는 거 같거든? 여기 여행선 없다고 하는 건지 다른 곳도 한번 찾아봐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꼬타오, 카우이, 카우. 꼬타오. 오늘이 날이? 날이? 날이. 날이, 날이 얼마죠? 아하. 날이 얼마죠? 날이 얼마죠? 여러분, 다른 데에는 티켓이 있나요? 예. 1,000만 원. 1,000만 원? 내일이. 저는 오늘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는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요. 내일은 100만 원. 한 달에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도 지금 티켓이 다 풀로 차 가지고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답니다 4만원 너무 비싸다 아 확실히 풀물축제 끝이 나니까 애들이 다른 섬으로 가는 수요가 확 많아지니까 티켓 구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There are no ticket right? No ticket 티켓? She told me the 1pm if their ticket like cancel ticket I can go or I cannot I gotta stay one more day and I'm gonna go in that one trip 방금 계산을 해봤는데 우선 그 캔슬 티켓이 안 나오면은 하루 더 체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스피드 티켓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캔슬 티켓이 없으면 스피드 보트 티켓을 사서 1000바트 짜리 사서 가는 게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So you think is there possible to... Normally if the booking example they're booking 10 person they come about 8 Okay so I'm waiting here so I will find it before Yeah how many people want one here? 이야 갈수록 사람이 진짜 많아지는데 제가 느끼는 게 태국 카우살로드가 아니라 포판 아닌 서양권 애들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배낭여행의 여행지로 엄청나게 알려진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인파입니다 46분이거든요 Pick up? 있을 티켓? Now it's 5분 나간 거건 We wait for 5 person come here to check in if they don't come 확인했는데 지금 3분 남았거든요 4명 안았대 4명 너무 덥다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진짜 너무 덥습니다 아이고 난 나만 말하는 줄 알았네 진짜 나만 말하는 줄 알았네 순간 내 말하는 줄 알았네 아아 아bus Yeah, I found the 50バル For people I need to change a port car Yes Like a pass is to grab it 오케이 가 오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땡큐 땡큐 쏘머 땡큐 행운은 나의 편이다 다행히 티켓을 수령했고 캔슬 티켓이 하나 났대 그래서 바로 딱 옆에서 대기하다가 티켓을 수령했습니다 아니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떠난 여행지에서 하루 더 있으면 뭔가 시간도 아깝고 좀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또 뭔가 의미를 찾겠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과 끝이 깔끔하게 누구든 그렇겠죠 그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꼬타우라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배타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저 관광객 보이십니까? 와아 오케이 땡큐 여기가 보면은 따로 시스템화가 잘 안되어있어서 무질서적으로 기다렸다가 그냥 타는 것 같아 아, 이 쪽으로? 네 땡큐 엄청 고마워요 땡큐 죄송합니다 아, 고타우로 가야 될까요?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 이 쪽으로 가야 될까요? 하하하 다이버들 진짜 많네요 이제 내립니다 아, 입장료 20바트를 내야 되는구나 여기가 꼬타우 섬에 도착했습니다 첫 느낌은 확실히 이전 쿠팡한 섬 보다 규모가 작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아, 데리러 오는구나 아, 일단 저 뒤에 세븐일레븐 가서 뭐 하나 마시고 가자 뭐 하나 마시고 가자 꼬타우의 메인 길거리지 않나 왼쪽에 ATM 환전소 보이고 어, 카페도 보이고 이야 이 작은 섬 편의점에도 이렇게 소주를 판다니까 200바트 맞네요 오케이 일단 빵이랑 우유 좀 먹고 우유 좀 치우고 아, 바이크 렌탈 접착했습니다 어, 바이크 렌탈 접착했습니다 어, 바이크 렌탈 접착했습니다 바이크 렌탈 접착했습니다 헬로우 바이크 타올 라이크 캅 20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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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묵을 곳은 DPM이라는 호스텔이고 여긴 이제 다이버 분들이 묵는 호스텔에 유명합니다. 아쉽게도 여기 방이 꽉 차가지고 아마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진짜 멋있게 되어있네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지낼 것 같은 그런 어떤 숙소네요 DPM이라는 호스텔인데 여기서 하루 밖에 못 지낸다는게 아쉽네요 땡큐 너무 시원하다 이야 샤워실도 좋고 다 좋거든 에어컨도 빵빵하고 호스텔 그 북킹닷컴 사진처럼 너무 좋은데 딱 친구들 사귀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인데 우선 이 동네 섬을 한번 둘러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위로 올라가면 뷰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뷰포인트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게 꼬팡한 섬이랑은 좀 다르게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을 즐기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섬이 그래서 그런지 도로도 정말 잘 닦여 있고 사디카oute 50 baht 50 baht 이 섬이 많 Rank tudo 맞아 네 비행략시다가 오는 항상 원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아이아요 참고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와 이 목이 너무 많은데 여긴 갔습니다 오우 샛 사디카 와 it's beautiful 360도 비...아 저쪽은 한번 볼 수 있구나 Are you okay? Yeah I think so much Oh my god I'm gonna go to 7-11 and buy Have you bought used tiger bombs? Are you gonna do dive-in as well? Me? I don't know just a few minutes ago Maybe I will dive or not How about you? I think I'm gonna do a one day dive I did want to do the dive into Tepicat But it's really expensive Yeah I think so too I think it's 60 pounds to do one day Yeah it's so expensive right? Yeah I'm gonna do snortling another day What is your name? Amy Amy What's your name? Nice to meet you I'm San Today's my first day traveling on my own I'm with my two best friends But they wanted to stay in Koh Panyang And I hated that You don't like that? No It was really like I felt like I was on like In Benidorm in Spain Like on a little Like it's just full of like people getting drunk everyday I've been there for 3 nights So it was like I'm out For me same Yesterday I was in Oppangan But for me I travel alone So but I'm not party Yeah Hi Beautiful Good It's beautiful Yeah that's beautiful Actually left side Left side? Yeah you have to see Are you youtuber? Yes Where are you from? My friend Austria Australia Bloody hot Yeah I know there are people like Some people use Bloody hot Bloody something Yeah Awesome And you are from? I'm from Korea Korea Yeah Oh nice Nice to meet you There are many Korean people in Australia Yeah I see Or about working holiday Yeah most of holiday Beautiful country You have to enjoy Thank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oo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nice travel Freedom Beach I love this Freedom Beach You have to pay 50 baht This is because of the resort Private It's not private It's not private 50 baht Happy baht Fruit Half 7 Half 7 Half Sip Half 7 Half 7 Half 8 Half 7 worries 능로이밭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 괜찮아요 너는 한국인이잖아요 안녕 농담 아니고 모기가 막 털어내도 집요하게 달라붙고 아 여기 좀 박수 장난 아니네 애들이 하여튼 모기를 뚫고 저는 지금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방갈로 같은 숙소도 보이고 도르래로 짐을 많이 날랐나봅니다 오 오 뭔가 좀 유유자작하네 이런식으로 자리가 돼있고 바닷가의 분위기는 와 이런게 약간 진짜 영화소에 나오는 분위기다 와 야 와 저기에서 음악 이러나오고 확실히 뭔가 자유로운 느낌 있네요 와 이 나무가 주는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레스토랑트? 네 아 오케이 야 와 와 와 진짜 아름답네 진짜 아름답네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저기 보이세요? 힐링 그 자체네 우와 와 와 와 장난하네 이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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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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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게 잘 튀겨 치킨 건강한 당맛 이 소스가 되게 매력적이네 대주골 진짜 맛있어요 대주골 진짜 맛있어요 대주골 진짜 맛있어요 피 컵 개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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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건강해라 간다 간다 아 진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방콕의 정말 외딴 섬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드럼통도 보이고 아 정말 하늘도 너무 예쁘고 꽃황황과 다르게 여기 꽃타운은 정말 첫느낌이 참 좋습니다 우선 뭔가 이게 다이버라든지 스킨스코버라든지 그런 액티비티가 이제 주가 되는 섬이라서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도 들고요 섬에서 한 며칠 더 지낼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컨텐츠에서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쿤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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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쿤캅